자 오늘 랜덤 무기전쟁 엔티티 특집 쿨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야무지게 한번 해볼건데요 책과 기펜이 있네요 자 엔티티 특집은 각 엔티티의 특징을 살려서 아이템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무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역할 아이템을 우클릭해서 받는 패시브는 하나씩 밖에 안되며 다른 역할 아이템을 사용시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싸움을 벌여 최고의 엔티티가 누구인지 가려달라고 하네요 뭐 좀비 이런거 나오려나? 아 엔티티가 그 엔티티야? 나 그건줄 알았는데 그 뭐야? 그 잡으러 가는거 있잖아 데바데드 엔티티인줄 알았는데 바로 한번 봐볼까? 자 여기는 무기 뽑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기를 뽑아서 랜덤으로 전쟁을 할건데요 한번씩 인사하면서 뽑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쭈쭈쭈쭈 뭐야? 아이엇 destiny 파란색 이제 깡패이네 파랑 아 망했다 빨간 남봉 나 개 사귄거 같은데? 와 노란 노랑 뭐 왜 안 때려줘? 안녕하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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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내가 이 이상해 했잖아. 어 금블러. 이거 안 돼? 너 거야. 내 거야. 뭐야 리타. 그래 너 해. 금블러 개사기래. 리얼? 안녕하세요 순이기입니다. 뭐야 이 새끼야. 오늘 금블러 개사기라 했었어? 몰라. 내 거야 조용히. 아니 내가 방금 지어냈어. 아니 나 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아 니 거야. 줬다 뺐다 줬다 하는 게 어딨어. 너 뒤졌다. 나 너만 죽인다. 뭐야. 그거라. 안돼. 안돼. 아씨 뭐야. 돌검 뭐있냐 돌검. 돌검?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 나 뭐야. 나 이 역할이야. 나는 후쿠쿠노 지치노크 노력자다. 오 미쳤다. 호쿠쿠학부 산책 나는 북고버거 열매다. 아니 이걸로 사람 어떻게 죽이라고. 아 이거 독투. 독투도 아니고. 고토리 OWN을 주면 어떻게 해. 이 version 2 다 넣고. 수ンフ리 cobility 지치노 рублей 자다. 마녀가 된다. 뭐라 refuse 언어야. 나는 블레이즈다. 수 gib비만ermigs 부적. 나는 스카라톤의 능력 흐흐흐흐흐 지지노 록우샤 마녀가 된다 무슨 언어야? 나는 블레이즈다 흐흐흐흐흐흐 지지노 록우샤 쓰레기는 진짜 이거 봐 쓰레기인데 거의 안 맞네 어? 야 중령이한테 맞으니까 뭐 걸리는데? 나는 독에 걸리게 한다 난 안떼게 오! 야 개쩌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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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야 어? 나 이거 한 명만 죽이면 진짜 난 개사기 되겠다 개사기인데? 일단 절대 안 죽죠 공기야 알겠다 공기야 알겠다 공기야 알겠어 공기야 알겠어 공기야 알겠어 예아 파밍하러 갈거야 그래도 내가 봤어요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진짜 아 제발 제발 한 명만 죽이자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한 명을 죽여? 설명서 읽어 볼까? 당신은 마녀입니다 마녀아이템을 들고 우클릭시 마녀가 되면 빗자루 왼손에 들면 플라잉사태가 되며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손에 다시 빗자루를 들게 되면 플라잉 해제됩니다 아 됐어 그럼 독걸고 독걸고 존납해야 되겠네 그냥 그러면 조작키를 이렇게 해서 QF까지 바로 쓰자 아 이거 큰일났다 이게 독투거나 이러면 할만한데 아니면 독으로 피 한칸 될 때까지 깎자 아씨 피가 두 줄인데 어떻게 해 잠깐만 아 이거 하나로 나한테 실험해볼까 라는 생각을 방금 했는데 그러면 너무 아까운데 내가 마크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어 뭐 오늘 사람 어떻게 죽여요 자 무적시간 5분이 있습니다 이 새끼 뭐야 만드가 너 능력 뭐냐 크리퍼 크리퍼라고? 와 이 새끼 개쩌네 아오씨 능력이 뭡니까 나 패급이야 난 보고보고 능력이야 보고보고 능력이 뭔데 나 한번 때려봐 무적시간이네 오씨 이런게 있네 아 기다려봐 나 이제 온몸에 독을 발랐으니까 그 너 때리면 너 때리면 그렇게 되는거야? 나 때리고 내가 때려도 독발려 아씨 오늘 패급인 애들 너무 많다 저거 남몸 큰일났다 야 야 야 야 너 좀 자세가 좀 야하다 아 뭐야 이거 왜 거대하지 않아? 내 빗자루가? 아 좀 아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야 뭐살이 자세 봐봐 좀 그런데? 아 뭐야 어 너 지금 어디다 비비고 있는거야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불었네 어? 비비고 있다니 아니야 아 이게 달린건 좀 아래 달려있네 어? 아니 아구야 최고에 비해 많이 우람하긴 하네 한번 대볼게 형 서봐 그치 음 음 이게 한지름임 W형 능력 뭐지? 빗자루 길이가 길지? 응 많이 길었다 많이 길었다 응? 스탠트가 왜 뚫려? 왜 뚫려 빗자루인데 빗자루 타고 있는건데 그치 리터야 근데 너는 능력이 뭐야? 난 진짜 그냥 너 내 책 읽어볼래? 자 아니 빡두기가 왜 있냐 저는 패급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패급 능력으로 칼 한자루를 받았습니다 패급새끼 아 그렇게 안 써있잖아 개패끗 너 뒤졌어 이만큼 너 너 나 진짜 짠짼데 너 죽여야 돼 황디스 나 한 대 때려봐 이거 돈 몇 달아? 당신은 개XXXX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안 써있다고 리터는 비응신 하하하하 오케이 개편함 있어 잘 들립니다 저 시끄러운 새끼 저거 먼저 정리하죠 저 새끼 그냥 한번 죽일까 그냥 아 저 새끼 먼저 죽이죠 너무 시끄러워 야 일쏘 뒤에 내가 독불일테니까 한번 죽여봐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도끄덕크 능력 간다 도끄덕크 나도 도끄덕크 능력이야 도끄덕크 도끄덕크 나는 도르도르 능력이야 도르도르 소리를 찾아 도르도르 내가 봤을 때 나 패급이라서 빌붙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야 리터야 내가 독불일테니까 니가 돌격해 너 존나 셀 듯 내가 봤을 때 알았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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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칸 달아? 한 칸 달아 이건 몇 칸 달아? 어 나도 맞았어 안 달아 아니 영전이 아니 피가 안 달잖아요 아니 각각 아이템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각각 아이템에 아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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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도끄덕크 도끄덕크 욕구자 아니 리터는 진짜 방송 대충 안해 진짜 아니 그니까 아니 이 새끼 그냥 열심히 안하고 대충하고 이렇게 어? 죽고 막 신라로 하고 넌 뭐야 아 돌건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그걸로 소음공예 좀 죽여봐라 내 시끄럽다 진짜 혹시 무기 딜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때리는 거 피 다 남아 한 번 봐 보자 안 달지 확인해 봐 무기 딜레 있는 거 같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무기 딜레 있어 이 새끼 뭐야 이거 이 내가 독구독구독이었잖아 갤병신 갤병신 내가 죽이러 갔다 올게 갤병신 너가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 새끼 반대로 가네 야 글로 간다 이 새끼 개빠른데 어 뭐야 멋사였는데 저거 어? 야 멋사 시벨 시벨룸 어? 으응 안 돼 시벨룸 딱 봐도 궁수가 좋아보이는 거야 야 존나 세 멋사 내가 상대해줄만한 도쿠도쿠 능력자 뒤져라 포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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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다 아 씨발 보거 못 먹었어 어 보거 먹었다 개나이서 근데 보거? 난 보거의 능력자 아니다 보 포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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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멋사 뒤졌어? 포이즌 아 이 새끼 뭐 바로 뒤져 포이즌 야 너 왜 이렇게 세? 포이즌 한방위 죽인거야 진짜 리얼? 한줄 이상담 지.. 진짜로? 진짜 와 야 너 체력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니 체력 몇줄이야? 나 두줄 중력형은 한둘이었나보지 그러면 에이 그게 어떻게 되냐 한줄은 한마디 봐? 야 이거 몇칸 나냐 이거? 내려봐 두칸 반 아 일어나지 마세요 아 아씨 애들 어떻게든 해야겠다 아우님 아니면은 어 나 어디 한군데 있을테니까 그쪽으로 유인해줄래? 나 여기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독뿌려줄게 넌 죽이기만 하면 돼 어? 독뿌리면 어차피 못 움직이잖아 네 그럼 팀으로 다니자 나 어딜 피할 필요없어 내가 제 1대 내가 봤을 때 좋아 야 너 한줄 단다 나 한 대 때려봐 진짜? 괜찮아? 아 안죽어? 안.. 안죽을..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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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모르겠어 아 그냥 뒤지는게 나 할 수도 있어 한줄하고 두칸 달아 한줄 두칸 너도 달아? 어? 너도 피 달아? 어 나도 피 달아 아아 그래 그러면 어 나도 피 달아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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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네 조심해야되겠네 나도 없어 이거 신중하게 써야돼 자폭맨이네 그래서 그럼 그럼 나쁘지 않네 근데 너 아까 어떻게 계속했냐 무적 시간이랑 어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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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럭이 무적이라서 피가 안달아서 그냥 썼어 야 오케이 내가 독발라줄게 기다려봐 오케이 야 너불이 어 왜? 어사 죽었냐? 어 너 능력 뭔데?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응 엔더맨 능력 뭔데? 이거지 뭐 그거밖에 안돼? 노쿨이야 근데 그거에 쿨 없어 그냥? 노쿨이야 농전이 왜 노쿨이에요! 쿨탈 넣으라고 어떻게 죽이라고 잡아봐라 작정하면 못 죽이잖아 뭐야 아 첫번째 근데 이정도면 양호하긴 해 입에 양호하긴 해요 뭐 늘려가는거지 뭐 야 나도 노쿨이라 이거 근데 나는 대신에 패급이잖아 사람을 못죽여 근데 내가 봤을때 뭐야 뭐있어 아버 아버야 우리는 지금 힘을 합쳐서 아 이거 나이 나이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서 남보게 했더라고 그래 그래 힘을 합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 나 힘없는 아우 힘없는 능대라고 힘을 합쳐서 우리 얘를 죽이냐고 반대 반대 reconstruction 반대 반대 괴로ards UP 아무나 이겨라 반대 반대 extinguisire 응 맛있어 잠깐만 나 야 블레이즈 맛있다 UNED 어거한테 뺏겼어 어가리북이다 어가리북이다 야 이..거북이 새끼들아 어기 만염 어거리북이라boo 이 새끼 voters 어머 어이 씨바아파 이 어어? 지상에 있는 것들 그래 이렇게 먹으면 존나 사기된다니까 잠깐만 이거 아이팸좀 넣어놓고 오자 지금 이러면 죽여봤자 의미가 없어 됐어 여기 내가 이렇게 모아놓자 어째이 너네 나 못죽여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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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만득이를 먼저 일단 보내자 어 맞아 만득이 너무 세 야 만득이 존나 세니까 만득이부터 죽이자 인정? 그래 그게 맞아 크림포먼은? 어 만들기부터 뭐야 야 조심해라 근데 한줄 단다 oppos제 오!!! 와아! 존맛해 이게 뭐야 잠깐만 야 이 정도면 터져도 되겠는데? 크리퍼의 능력 블레이즈의 능력 마녀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 미래미래 벌어나야지 어? 이거야 아 이거 얘기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들어봐. 우리가 3명 남았단 말이야. 너 만약에 크리퍼를 나한테 주잖아? 나는 엔더 진주로 크리퍼를 터트려. 너는 하늘에서 막 총을 쏴. 그렇게 해서 아니 우승을 하자고 예토 전생 살아나잖아. 아, 예토 전생 애들 다 죽이자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인간 쓰레기니까 이거 죽이고 일단. 아, 나 쓰레기 아니야. 나 개 짱 세. 근데 크리퍼가 제일 좋은데 왜 저 미친놈들아. 같이 죽어 그냥. 어딨어. 어어, 야 너블이 저 새끼 능력 좋은가 보다. 저 새끼 죽이자. 반대로 가면 된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블이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와봐 와봐. 우리 역사람 가자. 응, 순잉 죽이면 됨. 응, 순잉 죽이면 됨. 으흐흐흑. 아이, 씨.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으, 씨. 왜 안죽어어! 나 짱 세다. 늑대야. 나 늑대라서 피도 개밖, 개많아. 나는 진짜 이긴다니까 아보야 너랑 싸우면. 아보야 뭐. 바쁘지. 너대. 시. 하. 늑대야 늑뇨까지 먹는다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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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죽여버릴거야 기다려봐 피 다쳐버릴거야 피 다쳐버릴거야 어우씨 아파 야 저게 피 1이다 피 1이다 야 미친 내가 죽일게 아 미친놈이야 이게 암작에서 푸는 터뜨면 어떡하냐고 잠깐만 야 예토야 예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예토야 어 어 어 워둔이 됩니다 예 엠사드래곤 뭐야 야 워드니 된다는데 미친 불사의 호텔 다이아가 뭐? 엔더 드래곤이 된다? 브레스를 품어? 위더 스켈레톤? 파괴수가 된다고? 위더 스켈레톤 이 새끼는 좀 쓰레기다 야 너 그냥 죽은걸로 할래? 아니 나 존나 센데? 왜그래? 나 쎄? 자 갑니다 다 움직여 다 움직여 다 움직여 아 움직여 움직여 자 남부 워드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자 두번째 중력이 중력이 다이아가 바닥 끼세요 아 세번째 자 자 멋사 멋사 엔더 드래곤 이 새끼 뭐야 왜이래 우와 진짜 높았데? 아 뭐야 모든 진짜 개무셨어 자 다음 자 어허 순이 야 잠깐만 아 뭐야 리타 리타 못 태어나나 마지막 리타 만득이 여기있어 만득이 나 또돌검이야 씨발 하기는 알지 아 아 자 소환해주세요 우와 미쳤다 왼손 왼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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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탑 아니에요 1분 1분 아 저 조상입니다 자 야 야 검 쓰는 따까리들 나 다려와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아 아 엔더 드래곤하고 저거 어떻게 죽이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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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왜 날아 아 미쳤다 야 피 다냐 야 피 다냐 난 맞은게 없어 어 아거 상승권으로 올라와 뒤졌다 너는 정말 쟤를 어떻게 잡아 하겠스 야 머싸야 너 피 몇줄이야 쓸모없는거 하나만 쓸모없는거 하나만 다들 피 몇줄임 야야 나 한줄이야 쓸모없는거 하나만 어쩌자 쓸모없는거 달라고 알았어 이거 너를 너한테 줄순 없잖아 야 전사 옆에 학교로 쓸모없는거야 너도 쓸모없는거 좀 줄게 나도 줄게 쓸모없는거 너도 쓸모없잖아 핵을 왜이렇게 많이 넣는거야 아 저거 ㅆ씨와 어떻게 죽이지 에? 무슨 쓰레기만 버려놨는데 여기 쓰레기만 버려놨지 야 쓰레기 왜 죽고 있어 이 새끼 아 씨 잘못 먹었다 어 아 이씨 아 ㅅㅂ 뭐야 야 쓰레기가 계속 누는데 야 이거 쓰레기가 야 잠깐만 나 밀어서 ㅅㅂ 야 쓰레기가 계속 뭐야 이거 빨리 다 버려봐 야 빨리 저거 머싸하고 애들 좀 어떻게 해봐 중룡아 아 나 전사 날인데 이거 뭐 어떡해 내가 이걸 아 ㅈ 됐잖아 아 나 진짜 ㅈㄴ 무능력하다니까 지금 일반인이랑 다를게 없어 아 내가 봤을때 쟤네 둘중에 하나의 싸움인데 어 리타 죽었다 엥? 아 유타민이 어떻게 되었네 영신새끼 왜 이거 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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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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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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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프잖아 얘가 싸움이 있어 지금 어? 아버야 안녕 야 너 뭐야 눈명 나 파괴수야 앞으로 돌진하거든? 근데 놀라운 점 뭔 줄 알아? 죽여봐 쟤 좀 밀어도 돌진해 뭐야 저거 아 개재빈네 아니 수윤님 근데 피 몇 줄이야? 나 피 다섯 줄 와 씨 ㅈㄴ 많구나 다들 나 파괴수 지워 아 야 쟤 좀 죽여봐 어떻게 해 쟤 어떻게 죽여 나는 나를 죽여야지 야 활 나 자신 있는 사람 활 자신 죽녀아 너 피 몇 줄이야? 나 한 줄이야 나 한방에 죽어 야가가 너한테 활 막힐게 아니야 활로 못잡아 저 새끼 야 황금사과라도 하나 챙겨 어 감사합니다 어 야 방금 죽녀에 죽일까 고민했는데 황금사과 줘서 봐줘야겠다 아니 아무도 뭐로 변신 돼 있냐고요 너? 나? 아 클릭 한 번씩 다 했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ㅈㄴ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줘 좀 해봐 부와 아 ㅈㄴ 아 ㅈㄴ 부와 엔터랑 워드에 싸워도 ㅈㄴ 이렇게 되는 건가 아 부와 부와 야 B 두 줄이다 ㅈㄴ ㅈㄴ 완전 이상해 이거 ㅈㄴ ㅈㄴ ㅇㄴ Ilani ㅈㄴ ㅔ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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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 ㅱ ㅈ다 ㅈㅏ ㅈㅏ ㅈ alleg ㅈ baix ㅈ sacr ㅈ ㅈ ㅈ ㅣ ㅣ ㅈ ㅈ ㅈ ㅈ ㅈ 신났네, 신났네 야, 머싸가 저거 잡아... 근데 뭐? 어? 쟤 누구야? 어떻게 저걸? 야, 순이가 네가 한 번 잡아봐 아, 중룡이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씨... 아, 그래도 안 죽인 사람인데, 뭐... 나인데... 상상하니까 돼... 아니, 근데 나 죽일 사람이 없어! 아, 잘 죽여봐! 야, 저 새끼 줘! 이거 어떻게 줘야! 아,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파괴순데! 파괴시키라고, 머싸! 왜 자꾸 이거 해? 아니, 나 배빈이가 뭐야? 나 배빈이야! 앞으로 가기 원툴이야! 어디 갔어? 내 자리를 또 왔어! 아까, 아까 죽은 데야, 여기! 여기야... 내가 하나도. 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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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끼야 다ėj 그같이 좋아 잡을 수 있어 그치만 이거 떼를 노린다 떼를 노리자 이거 잡기 힘든 애들 머싸가 딱 잡아줬을 때 딱 죽여버리자 답답하면 가까이 갈거거든 피가 순윙 나 못잡아 고려장 아 저새끼는 왜 저 능력을 도망가야 돼 해맞어 저새끼는 또 어떻게 잡냐고 아니 겜모 아니야 야 머쌤 순윙 좀 잡아보라고 도망발라 저 겜모야 저거 저녁 잡으라고 지아라 바 루이키텐카이 어 어 어 어 어 여러 번 쓸 수 있네 존나 따다다닥 눌러야겠네 아 미칠놈이네 저거 오케이 좋았다 연달아 존나 누른다 풀피되면 스프링 슴육 으 아아아아아아아 여자같이 아프지 이 새끼야 아우씨 어떻게 해야 candidate 저도 가려고 그냥 가 courage 다 아 내가 봤을 때 평타 좀 쳐 놔야해 윽 ㅇ Governor 윽 윽 우수! 아 아오 진짜! 우수! 우수! 어? 어? 이.. 하하하하하하 확인은 뒤진다! 확인은 뒤진다! 으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연사요? 아 자연사잖아! 어 맞어 맞 어때? 악어야 니템 너브리언이 먹었어 죽여줘! 뭘? 그거 폭탄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 돼 폭탄을 들고? 응 아 맞아 너 데미지가 없잖아! 하계신대! 왜 데미지 안 달아? 데미지 입만 아저씨인데? 아 잘 맞춰야 되는구나 이거 한 번 더 써줘 하계신대! 어? 아니 그 빽은 없거든 아 가만있어 봐 진짜로 이거 데미지 들어 가눌보 게 해봐 뭐 하는데? 아아!!! 머쌈야 너랑 견줄수 있을만한 아이템 아무거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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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게 머쌈는 피가 안.. 치마 이 새끼는 피가 안.. 아 내 안보여요 ㅎㅎㅎ 아 근데 저거 데뷔지가 왜 안들어오냐 잘 ㅋㅋ 자 오늘 최종 우승자는 머쌈 입니다 머쌈 축하드려요 아 남목 죽였을 때 그것만 먹었어도 아 제가 딱 말해 드릴게요 랩무 우승하는 법 죽고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스타나는데 파괴수 떴잖아 아니 아쉬운거죠 파괴수는 왜 박침하는데 데미지가 없냐고 공간이 없냐고 공간이 없냐고 가을냐고 여러분이 제대로 있는 동생이 없냐고 좋아하는 기cient 소감에 들어간 상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